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 N수를 결심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준비 한번 해봤어요. 아마도 N수를 결심한 각자의 상황은 전부 다를 수 있겠죠. 뭐 수학이라는 과목이 내 발목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과목이 발목을 붙잡았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 상황 어떤 이유에선가 한 번 정도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이라도 배워갈 점 잘 배워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력보다는 방향이다. 당연하게도 속력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선 방향과 속력보다도 잠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올 한해 2020년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과연 내가 울창한 숲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20년 울창한 숲속의 그 우거진 나무 숲속을 파헤치면서 어느 한 길을 쭉 따라왔겠죠. 그리고 지금 어느 결승선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도 숲속 안에서 길을 쭉 지나갈 때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숲속을 위쪽으로 올라와서 하늘에 있는 비행기에서 그 숲속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초기에 설정한 그 목표점과 얼마나 멀어지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조금은 스포트가 필요할 때 속력을 내지는 못했나? 또는 뭔가 중간에 방향 설정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지는 않았나? 라는 올 한 해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 피드백하면서 아마도 내년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실 텐데 그 다짐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음 네 가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우리 N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말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겠는가? 라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정말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면 어느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N수, 다시 한 번 우리 수능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존감. 이게 어쩔 수 없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비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게도 인간이라 하면 타인과의 적당한 비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뭐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라는 비교를 통해서 나 또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비교가 과해지다 보면 자기 자신을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부하면서 이런 잡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지? 라는 것에서 이제 고민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작년에 뭐라도 열심히 했다면 어떤 거라도 했다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있을 텐데 뭐 수시연설을 정시연설을 어떻게 냈으면 이러한 잡생가들이 계속 끊임없이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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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잡생각이 내 자기 자신이 심식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아마도 앞으로 수험생활하면서 이런 고민들 많이 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식의 흐름을 직접 내 눈에 보이게 종이에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으면 A에서 출발 B로 고민이 확장돼요. B에서 또다시 C로 고민이 확장되는데 C를 고민하다 보면 다시 A라는 고민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A, B, C 다시 A 또다시 A, B, C 그런데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계속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해결책은 해결책대로 생기지 않고 이것을 내 눈에 잘 보이게 종이에 한 번 정도라도 써보면 첫 번째 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솔직히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있겠구나. 또는 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고민 그대로 흘러가도록 나는 내버려 둬야겠다. 라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끔 이런 경험한 친구들 많지 않을까요? 뭔가 내가 고민이 있어. 그래서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내 친한 친구한테 내 고민을 털어놨어. 결과적으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놨을 때 해결이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A야 내가 너한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이라도 속이 후련하다. 라는 경험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생각들을 그냥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퀘스트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했던 이유 중 첫 번째가 일단 제가 수험생활을 할 때 저는 현역으로 바로 대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조언들을 조금 어줍지 않게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조금은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 또한 수험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동안 가르쳐오면서 N수 친구들이 어떠한 경험과 어떤 고민을 통해서 성공하는지를 봐온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수험생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지? 라는 걸 한번 들춰봤거든요. 조금은 부끄럽겠지만 제 수험생 때 저의 플래너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제 2번 주 학습 다짐 또는 주간 평가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아마 글씨가 잘 보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인 것처럼 그리고 뭐 중간고사 후 풀어진 마음을 다잡자 그런 식으로 뭐 일기식으로 이제 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을 조금 적어놨었어요. 이렇게 내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과의 적당한 비교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게 과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의 자존감 갉아먹지 말자.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조언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엄격함. 이게 우리 N수 생활이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될 건데요. 이 엄격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생활태도적인 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저 또한 생활태도에 있어서 뭔가 아 나 어제는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정도는 쉬어도 되지 라는 생각 갖게 되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올 한 해 나에게 정말로 관대하지는 않았나? 뭔가 내가 빡세게 하고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날이 정말로 많지 않았나? 라는 걸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 엄격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N수생활하는 친구들은 가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1년 동안 지금 우리 파이널까지 한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 대략적으로 개념도 알고 기출도 열심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과 기출 건너뛰고 바로 문제풀이로 가서 문제풀이부터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1년 동안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개념과 기출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과 기출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였구나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 당연히 예전에 했었으니까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밟아 나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생활적인 면과 공부적인 면 둘 다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한번 가져가보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에게 나름 쓴소리라고 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저에 대해서 썼던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한글로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정신 차려라.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바로 자버리는 그런 정신력밖에 없는 김기환이 아니었잖아. 100일도 안 남은 거 진짜로 후회 없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저 자신을 조금은 질책하는 식으로 한번 적어봤더라고요. 얼핏 보면 오글오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엄격해지지 않으면 정말로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엄격하다면 중간중간에는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휴식시간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수능이라는 거 장기적인 레이스라는 거 전부 다 아시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퀘스트를 찍는 지금 이 시점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수능이라는 건 내년 11월 11개월 정도의 오랜 기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11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열심히 했다면 적절한 보상의 휴식시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 정도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루 정도는 쉬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빡세게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요일 하루 쉬세요. 일요일 하루는 쉬셔야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6일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체력관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시간 잘 가져가시면서 괜찮으시다면 조금의 운동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 한해 수험생활하면서 아마도 6월, 7월 정도 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체력이 뒷반침 되지 않으면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내가 나머지 6월, 7월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비축해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 앞에 있는 김기현 선생님께서 선생님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했으니까 저 일요일에는 무조건 쉴게요. 이거에 대한 전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6일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내 삶을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아 너 정말로 너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왔을 때 하루 쉬시라는 거죠. 내가 솔직히 6일 동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아 나 이거 6일 동안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요일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일 동안 내 계획 열심히 세우고 그것을 정말로 잘 실천했다면 하루 정도는 쉬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휴식과 공부 절대적으로 독립될 수 있게 분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놀 때 놀되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돼요. 놀 때 놀면서 공부할 때도 놀면 안 되죠. 특히 공부할 때 옆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옆에 유튜브 같은 걸 볼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가 있으면 공부하다가 가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 유튜브 영상이라도 하나 보고 시작할까? 요즘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보기가 될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많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들여서 나는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됐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들어가는 그 나의 삶? 멈추세요. 언제까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들어갈 겁니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세요. 그리고 공부할 때 잠깐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쉬는 시간 갖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계획한 시간 동안은 무조건 공부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이라고 설정한 시간에만 제대로 쉬자는 거. 철저하게 두 개를 분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력과 방향, 무엇이 중요할까? 지금 이 시점에선 속력과 방향보다도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내가 다시 한번 속력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재정비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재정비 시간을 갖고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 고민 말고 일단 출발하셔야죠. 가끔 어떤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방향이 맞나? 저 방향이 맞나? 이걸 해도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만 하면서 달리지 않는 친구들이 꽤나 있을 수 있거든요. 대략적인 방향이 설정됐다면 일단 출발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 이 길이 아닌가? 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할 때? 출발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N수인 만큼 조급함도 느껴질 거고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중간중간에 방향 설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략적인 방향 설정이 끝났다면 출발하자는 거. 알았죠? 마지막 말은 저 또한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저에게 나름 큰 힘이 된 하나의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수능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이 입장에서 많이 불안감 그리고 많이 조급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1년 동안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 해서 내 목표를 정말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또다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많이들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수능이라는 미래가 다가온다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남은 1년 동안 남은 11개월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능날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수동적으로 수능이라는 미래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그 다음 날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 그냥 흘려보냈다면 아 내일도 그냥 오는 대로 살아가겠지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번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 영상을 12월에 보고 계신다면 12월 쉽시다. 쉬는 시간 필요해요. 그 다음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잠깐의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쉬어도 되나? 쉬셔야 됩니다. 언제? 12월. 왜? 1월 달부터 나는 열심히 달릴 거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2021년에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감, 자존감, 나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적절한 휴식, 적절히 조화를 가져가면서 1년 동안의 장기 레이스를 함께 달려보시기를 바랄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요. 필요하다면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옆에서 같이 한번 달리면서 여러분의 2021년 정말로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2020년 열심히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021년 우리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혹시라도 또 필요한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